아, 엄청나게 크네요. 자, 좋지. 좋습니다. 자, 봅니다. 이야, 보이십니까? 이야, 또 이렇게 시야를 좋은 갑오징어가 두 마리가 들었습니다. 두 마리가 자, 가보지니까 두 마리 들었네요. 자, 좋지. 좋습니다. 먹물을 바로 쏘. 자, 가보겠습니다. 뭐가 보인다, 보인다. 이야, 우와, 이야, 이야, 이번에도, 이야, 씨알 진짜 좋은, 가보지는가 두 마리가 들었습니다. 이야, 자, 이야, 보이십니까? 하나, 왼쪽은 조금, 그래도, 어, 씨알이, 고만고만한데, 이야, 이야, 진짜 큽니다. 자, 꽝, 봐보입쇼. 진짜 크네요. 자, 좋지. 좋습니다. 네. 으은, 아. 테일 네, 아, 으으으샤. 이번에는, 이야. 와, 있다, 있다. 또. 아, 이번에도, 이번에도 역시. 아, 취향 차zo운, 2마리 가 들었습니다 2마리 가보지가 이렇게 2마리 들었습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저 멀리서는 하얀 포말이 엄청나게 일어나네요 자 또 가보지가 통발 한번 걷어 보겠습니다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 있다 있다 있다! 우와! 우와! 야! 이게 왜.. 우와! 야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야, 대박입니다. 대박! 잠깐만요. 잠깐만.. 가보죠, 통바리? 올해첨으로 이렇게 큰 대물 국바리가 국바리가 되었습니다. 이야 이야 우와 보이십니까 와 굉장히 큽니다 이야 3키로 정도 되겠네 3키로 이야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또 해물 폭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야 이야 보이십니까 이야 이야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큰 폭발이가 가보지고 통마리 들었습니다 이야 진짜 엄청나게 크네요 자 입술 한번 보고 있죠 이야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실가로 한 2-30만원 합니다 자 자 보이시죠 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자 이것이 동반의 대물 폭발이 자 좋지 좋습니다 아 엄청나게 크네요 이야 굿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럽 고맙습니다